오늘은 제가 이 혹등고래의 이 메갈로돈을 거에요. 메갈로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느러미가 큰 고래에요. 과연 누가 이기게 될 거에요? 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이라며 지방! 야, 나는 생각해봐. 어? 그리고 나는 고래장어 힘들 사람을 걸었다! 다음은 꼬리치기! 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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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사! 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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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사! 고이를 물었습니다! 안돼, 그래서 꼬리! 던져버려자. 메갈로돈이 승! 이 메갈로돈 정체가 뭔가요? 해뿌어봐야겠어요. 이 메가로더는 아주 예전에 신생들 제3기후나 그때 살았던 생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컸던 생물이에요 엄청 크죠? 해부에 쑤니까 이제 죽었겠네 죽었다 아 맞다 맞지 않았잖아 이건 폭등고래에요 지느러미가 가장 크대요 꼬리치기가 위협적이죠